2. 두근월 저 건강검진할 때 진짜 수명마취한다고 이거, 뭐 이거 하는데 제가 약간 아파요, 그냥 안 아파요. 아 근데 마취 한방에 내었거든요? 근데 여성분들은 좀 예민하셔가지고 안 지내고 주위시선을 신경 써가지고 아, 한 번에 마취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하고 눈뜨니까 눈뜨니까 끝난 게... 한 번에... 한 번에 해야지, 한 번에! 보통 용사도 그러는데 여자를 살려.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튤려있어, 바지가 이렇게. 너무 민망한 거 그래서 옆으로 돌려, 옆으로 돌아와. 그리고 아파요? 아파요? 안 아파요? 안 아파요? 안 아파요?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. 안 아파요? 문제 없는 것 같은데, 감사합니다. 팬이에요, 팬이에요, 팬이에요.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. 아, 어떻게... 근데 팬이면 진짜 안 와? 와, 대박이다.